작년에 파이널 뛰려고 선별 뛰기로 한 판 했다더만요. 근데 쌤은 이산이 눈치 보느라 한 마디도 못 듣더군요. 그런 놈이 텅텅이한테 지고 쪽팔린 건 죽어도 싫겠지 뭐. 아, 근데 구차이성은 어디 갔대요? 같이 못해 영상 보더니 계속 안 보이네. 용태야, 가서 쌤 좀. 네. 주장, 어떻게 된 거야? 미끄러졌어요. 발목 삐끗한 것 같은데. 일단 업혀. 아, 엄마. 둘, 셋. 아! 괜찮냐?